책을 받으면 첫 장부터 끝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제목을 맨 처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탐구 사실 불안으로 바이블 칼리지 나온 책입니다. 여기어보십시오. 목차를 눈으로 한번 슬쩍 보십시오. 다 할 것입니다. 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론 부분을 보십시오. 책을 글자대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도 설명하고 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밑줄 치시고 별비를 읽게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야 그래서 말씀 먹어야 삽니다. 생명의 줄기인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감사한 것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맨 밑에 보면 이래서 성경의 흐름과 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성경의 흐름과 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효과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또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맥이 잡힐 것입니다. 강사를 신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맥을 잡을 수 있다. 함께 시작. 맥을 잡을 수 있다. 이럴 때 따라 합시다 하면요. 막 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학습법인데 맥을 잡을 수 있다. 시작. 맥을 잡을 수 있다. 맥을 짚을 수도 있다. 맥을 짚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맥을 도와줄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약을 내줍시다. 상태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계약을 내줘다. 하루에 15분 40일 때 투자합시다. 이런 것은 적어도 예습 복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러면 이 과정은 성경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상황, 시대의 기후 그리고 일관되게 자신을 게시하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써놨는데 40일 동안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넘겨보십시오. 계약서는 집에서 꼭 작성하시고요.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미국 고토로 변에 자동차가 한 대에 섰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한 사람이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막 수리하는데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을 차 한 대가 쫙 지나가다가 어느 노신사가 딱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해서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몇 개의 연장을 가지고 탁탁 고치더니 바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무리 봐도 몰랐는데 어느 노신사는 가만히 보더니 그 차를 방문해. 금방 고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면 포드죠.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 사장이 고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구조를 알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흐름을 알면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든 사장과 같이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길 잘 추억합니다. 성경의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루페지를 보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 3구 27 이렇게 오십시오. 3구는 27. 그래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39권 27권. 도학은 66권이다. 어느 때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우리 가르쳐주면서 읽겠습니다. 천국 전화번호는 아니냐? 그랬습니다. 천국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이다. 그렇다고 집약해서 걸리면 안 걸립니다. 신구약은 66권이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39 플러스 27 하면 66권이다. 함께 해볼까요? 66, 39, 27. 시작. 66, 39, 27. 그래서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왜 구약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되는가? 예레미야 31장 31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을 주시겠 때 약속한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래서 이럴 때 성경 규절도 암송하는 게 좋은데요. 3일절이다 생각하십시오. 3일, 3일. 새 언약에 대한 약속.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보라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이전에 있는 것들은 구약이라고 말하고 새 언약의 새 언약은 성경이기도 하지만 새 언약을 인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다닌다. 우리나라의 구정, 신정 나뉘와 똑같습니다. 구정, 신정처럼 구약, 신약 나뉘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자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여러 가지 역사하시던 기록이다. 쉽게 말하면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구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데. 다 배울 거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바델탑 사건이 기록된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딱 뽑아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복의 그룹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온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고 어떤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아니고요. 온 인류의 역사였죠. 예를 들면 영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용진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부용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중국의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용진은 마을 이름인데 그 부용진에 사는 몇 명의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를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 내용에 중국의 문화혁명과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막 스쳐지나가서 다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의 이야기죠. 그 일가문. 여러분 목파상의 폭풍의 언덕을 읽어보면 몇 대에 걸쳐서 2대에 걸쳐서 이야기가 지속적입니다. 그것은 한 일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시대의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다 설명하면 다 기록하면 성경을 듣고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좁혀주기 시작합니다. 온 인류의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이스라엘을 좁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좁혀지는데 유다지파로 좁혀지고 왜 유다지파는? 유다지파에서 메시아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지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다지파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되어있는데 유다지파로 좁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은 자로 좁혀졌다가 제일 정점을 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꽉 옵니다. 온 인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좁혀졌다가 유다지파 다시 남은 자로 좁혀졌다가 예수님은 꽉 왔는데 예수 그분에서 머문 이 역사는 다시 열두 제자로 넓혀지고 초대교회로 넓혀지고 그 다음에 믿는 모든 열방교회로 넓혀지고 앞으로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백성들로 넓혀진다. 공동체가 넓혀진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보면 한꺼번에 넓은 데서 모였다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모여지고 다시 쫙 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 구조다. 다 설명될 것이다. 그래서 한 눈으로 보면 구약은 39건 여러분 구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제가 다음주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주에 제가 성경 종류를 찾아볼 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NIV, 홀리바이블 다 갖고 올 겁니다. 킹잉스 버전 다 갖고 올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공동번역 그다음에 퓨전 세번역 이만큼 갖고 올 겁니다. 다 돌릴 테니까 만져보십시오. 히브리어 성경을 만져보십시오. 만져보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책은 만져보는 게 실력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한번 만져보시고 감동이 오시는 분은 배우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한 달씩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회다우면 요걸래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요의 비디오를 타고 있지만 기회다우면 히브리어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헬라어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라틴어언은 배워서 그렇게 쓸모가 없겠지 하여튼 배우길 원하면 제가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분이 정말 하는가? 제가 잘합니다. 어쨌든 9약 39권은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예수님 구기 전까지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 히라버입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얼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예수님부터 종말까지 있고 성경은 66권인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게 너무너무 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사상의 흐름을 두 갈래로 나누라 하면 히브리즘과 헬레네즘입니다.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이 전 세계의 사상의 흐름을 물론 서양이지만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또 하나의 언어가 있다면 라틴어겠죠. 그런데 예수님 바로 돌아가실 때에 그 위에 로마자로 표기가 되죠. 사람들이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독일어 번역하고 또한 일본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거의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는데 아직도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살다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죠. 기가 막힌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의견, 성경을 대하고서 비전 한 가지 주면 여러분, 여러분 중에 우카나 나이 어린 동생들 10살 차이 난 동생 이미 여러분 늦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20대 이전, 20대 이전 동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 중에 영어를 너무너무 잘한다. 어학의 귀재다 하면 소망을 주시되 성경 번역에 소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로할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고대 근동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분 한국어. 한국어를 전공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기가 막히게 번역하게 만드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다 꿈을 주면 참 좋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친구에게 장학금을 지금 유학을 보내고 공부해서 성경을 가장 쉬운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학을 잘하는 친구들 중에 고대 근동어를 배우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 한국어를 배우고 아카드 같은 거 다 배워서 옛날에 이 톡판, 흙으로 만든 판 위에 고대 사람들이 글을 썼어요. 그런데 글을 해독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카들 중에, 조카나 나이의 동생들 중에 또 여러분에게 떠날 자녀들에게 혹시 꿈이 있다는 꿈을 줘서 그런 것을 시도해야 되겠죠. 어쨌든 성경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또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구약은 몇 권이라고요? 신약은 몇 권이라고요? 구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면? 히브리어 신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면? 한국어,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성경을 가졌다는 건 은혜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제는 바로 라틴으로 들었거든요. 라틴으로 어떻게 들어요? 자국어로 자기네 나라를 말로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 막힌 종교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한번 성경이 있으면 한번 끌어내보세요. 한국어 성경을 사랑해. 하느님. 그래서 구약부터 보면 쉽습니다. 구약부터 보면 구약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있고 또 시를 기록한 게 있고 또 예언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큰 주제를 말하라.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더 펼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신다. 이런 내용이 좀 듣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신다. 한꺼번에 묶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게 구약의 논의요. 그 중의 한 가지가 다스리는 그분께서 구원의 문제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다스린 그 별정체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줄로 썼어요. 내가 다스린다. 끝. 하고 성경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요. 또 신약을 쓰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끝. 하고 하나님이 딱 주러 갔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딱 한 줄이야. 한 줄. 그 뭐 자유위험권같이 표를 해갖고 여기 묶고 다녀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고 아주 그냥 명확하고 좋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6권이란 아주 다양한 생각을 기록했는데 자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적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는 역사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사에는 이야기와 말과 말과 사건이 기록되어. 말과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가 형성되는 거죠. 또 한가지 역사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는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역사로 기록해서 하나님의 진리들을 엮여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에스더고 역사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히게 아시겠지만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노래합니다.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낳고 노래하는데 그 노래가 사무엘상 기장에 있는데 그게 뭐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또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역사 책을 기록할 때 사관 역사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마라톤 루터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시면 렛 가 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하라. 이게 성경이 주제하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으로만 하면 따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사람 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시도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욕기 시편 자먼 전도서 아가입니다. 자먼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격언처럼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노래 부르게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낙녀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가서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정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시적인 언어로 대화의 시로 쓴 것이 욕기이죠. 여러분 욕기는 역사로기보다는 시입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런데 욕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다스린다는 것을 노래 형식으로 보여주죠. 옛날에 책들 예전에 어거스틴 책들을 읽어보면 다 이런 식을 쓰여 있습니다. 대화 형식을 쓰여 있어요. 혼자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드디어 하나님을 알아야만 인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욕쓰고 있습니다. 그런 논법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쓰여진 것이 욕기죠. 그래서 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다 쓰신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신화 있으면 안 되니까 예언자들 예언자들 직접적인 선포인 역사 비록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애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희를 이름비와 늦은비를 뿌리면서 살아가신다. 이것을 목에 빗줄을 세우면서 외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대 예언자죠. 그대 직접적인 선포로 말씀하는 것이 예언서인데 예언서의 주제는 또 뭘까요? 하나님만이 인생을 다 쓰신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구원할 수 있고 그분이 복주실 수 있다. 이것을 직접 선포하는 예언자. 예언자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사람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사람 또 대언자라고 말하죠. 대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얼마나 좋아요. 아주 그냥 여러 문학 장르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기록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을 읽으면 마음이 팡팡 오는 사람 있어요. 사고구조가 그래요. 사고구조가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 다스리신다. 이게 팍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적인 언어보다는 역사 기록을 읽으면 가슴에 팡팡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역사를 읽어도 밋밋하고 시를 그래도 밋밋하고 그냥 한 대씩 꽝꽝 맞는 언어를 받아야만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꽝꽝 맞는 언어의 익숙한 사람은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 대신 시를 너무 좋아하고 낭만적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가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정확한 시간과 공간과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명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동받는 사람은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배에 혹시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빛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문학장을 다 포함하라. 하나님은요. 문학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미술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연설을 보면요. 이 시적인 표현보다도 그림적인 표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교육하게 돼가야 실물 교육을 하시고 하나님은 시의 대가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든지 시적인 기록이든지 직접적인 선포의 기록이든지 그들 가운데로 핵심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참 신은 여호와 밖에 없다. 진짜 신은 여호와 그래서 실패 나오면 하나님 외에 누가 신이신가 하나님의 의에 우리 하나님의 의에 누가 신이냐 신명기육장에 오면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라고 선포하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의 하나님 됨을 선포하는 별정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구원을 베푼 것입니다. 먹을 꺼주고 입을 꺼주고 또 몇 마디 말하고 말씀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인간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누구를 약속하냐 메시야를 약속한 것입니다. 어떤 사상가도 메시야를 약속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메시야 제주 구원을 보내주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배려 죽으시고 갈릴리 바닷가를 걸었던 역사적인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자던 메시야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역사를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메시야다. 바로 예수가 메시야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쓴 책들이 신약이죠. 신약인데 신약도요. 여러 문화 장르를 다 포함합니다. 첫 번째 신약을 보면 먼저 성경을 설명하고 제가 시대별 설명할게요.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가 예전에 우리 사춘형이 있는데 교회 안다니는 형이 저는 교회 다닌잖아요. 그런데 그 형이 성경을 읽어봤는가 봐요. 그래서 무슨 성경에는 볶음소가 많냐. 그래서 마태복음 이건 볶음이 아니라 볶음 좋은 소식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보금서라 말하는데 보금서는 뭐냐 하면 이것이요 이 사건의 기록으로 기억되어 있어요. 사건의 기록 그런데 사건이 누구의 사건 기록이냐면 예수님의 사건인데요. 두 가지 크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월드와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 이벤트 기적을 포함한 사건들로 이야기를 메꿔가는거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건이 읽혔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건이 읽혔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사건을 읽혔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거죠. 그 예수가 바로 요시아입니다. 그런데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복음이 저희도 갈래요. 기가많게 재미있는데요. 마태복음은요. 구약의 성경을 막 인용해요. 규절마다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마태는요. 세리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잘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따지는데 기가 막힌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인용들을 다 가져오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는 사실을 증거하죠. 그리고 마태는요. 예수님의 설교가 다섯 개로 딱 묶어져 있어요. 기가 막힌다. 유대 사람들은 모의 오경을 좋아하거든요.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다섯 부분으로 묶어놨어요.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만 기적을 다 배치했어요. 기적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켜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키죠.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어떤 사람? 차근차근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읽으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금별요.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 또 이과계통에서는 화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걸 전공하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마가는요. 마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마가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전도여행 가다가도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니까 급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오고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곧 곧 곧 곧 그리고 마가복음은 선언없고 결론도 없어요. 그냥 바로 예수로서 보금의 시작을 안하고 크기로 나옵니다. 처음서부터 귀신 막 팍팍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아주 짧고 간결하고 꼽꼽 처음서부터 선언, 결론 별로 없고 처음서부터 귀신 팍팍 나라고 막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미시아의 모습을 잘 기억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엔요. 영국적 전쟁 사실들이 많이 기억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어떤 성격이 어울리냐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 성격 읽고 싶은데 어디부터 읽어야 할까요? 그럼 늘 우리는 공식적으로 요한복음부터 읽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이 단순 뭐하고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읽으면 독도 없이 못 읽어요. 대충 저의 말씀을 읽으시면 자꾸 못 읽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읽으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성격 읽고 싶은데 뭐부터 읽을까요? 당신 성격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막 급하고 이런 사람은 마가복음을 찾죠. 저는 예전에 요한복음이 참 좋았습니다. 요즘은 마가복음이 좋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아주 극박하게 신인되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누가는 역사가 알고 의사입니다. 마태보다 더 아주 차근차근 따지는 따지면서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다녔고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의 같은 걸 보면 사람의 병이 낫는데 어떻게 낫는 절까지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요. 적어도 마태는 아브라함서부터 기록하는데 누가는 족본을 기록할 때도 아담서부터 기록합니다.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도 쫙 하겨받기 어디까지 기록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뱃속에 가졌을 때 세례요한의 엄마로 세례요한이 태중에서 예수님을 반가워했더라. 이런 것까지 다 역사적인 고정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다 인터뷰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음서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장수는 마태가 28장이고 누가가 24장이지만 길을 딱 재면 누가복음이 더 깁니다. 더 길을. 역사적인 머리 창세기 출키네기민식이 또 여수와 사사기 같은 걸 좋아하는 성격의 스타일은 누가복음을 좋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감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다 흐트러서 나름대로 구조를 딱 짜서 기록하는 게 요한복음 철학적인 머리 그 다음에 탈라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주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참고 있습니다. 전철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했죠. 도를 아십니까 그런 분들 그러면 제가요 예전에 신임역에 갔는데 어떤 여인이 나와서 따로 오더니 나한테 묻더라고요. 도를 아십니까 제가 그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가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됐어요. 도를 아십니까 했을 때 제가 저는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 읽음을 줬습니다. 다음에 더 설명하겠지만 요한복음 1장 1장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란 말이 우리말은 도거든요. 돈 담는 사람의 앞에 가서 태초에 도가 있느냐 눈이 번쩍 띄는 거지. 그걸 헬라우로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로고스를 알고 싶어서 길림 진짜 길림 그들 앞에 가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눈이 번쩍 띄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 요한복음이지. 참 얼마나 감사해요. 마태복음만 있다면 마가복음만 있다면 누가복음만 있다면 요한복음만 있다면 여러분 다양한 성격을 가진 우리들이 만족 못할 때 어떨 때는 마가복음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요한복음이 들어오고 사람에 따라 더 다르게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적인 사건을 딱 묶어서 예수가 외신한 사실을 전해주는데 하나님은 네 명의 독특한 출신성분과 독특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겠지. 베드로 복음서는 왜 안 들어왔어요? 베드로 복음서라는 것도 예전에 있었어요. 정경을 선택할 때 그게 진정성 그러니까 진짜 같지 않아서 안 들어왔는데 아마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쓰면 한 5장 정도로 쓰지 않았을까? 바울은 한 13장 16장 쓰는데 베드로 전성 베드로 후 써보면 그것도 5장 3장으로 끝나고 말하더라도 열심히 살아 하라 뚝뚝뚝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서 쓰면 예수께서 안수했더니 병이 나왔더라 그렇게 했을까요? 이 마태 마감 누가 요한 이게 축복입니다. 사복음서가 축복입니다.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이것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는 메시아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 말씀을 전하는 사도행정입니다. 사도행정 사도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편지로 쓴 게 서신서입니다. 바울서신이 13개요. 일반서신이 8개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은 보통 일반서신으로 다뤄지 않고 그냥 괴시록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들 바울서신 13개와 일반서신 8개 여러분 일반서신은 일반인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서신이 아니라 바울이 쓴 편지가 너무 많아서 13개를 바울서신 이름 붙이고 나니까 나머지 편지를 다 모아서 일반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괴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형태가 또 달라요. 편지 형식은 드라마 형식입니다. 희국 형식입니다. 희나리오 7막 7달 드라마입니다. 계시록은요 7개씩 모아서 7등분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희나리오 형식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바로 구세님이시다. 그를 믿는다는 상력체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드라마 대본 형식으로 기록한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그가 너를 위해 죽었다. 믿어라. 끝했으면 황당한 거예요.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사도문서 그를 믿은 사람이 전도하는 그 메시지 사도행자 그를 믿은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편지 쓴는데 예수는 메시아이다. 이렇게 살아남 서신서들 그리고 요한이 편지 쓴 것도 아니고 환상 중에 보았는데 침입한 책상의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예수는 메시아다. 보이시는 데 게시하시죠. 그래서 성경 육신주권을 전부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죽으신 것 가장 죽으신 것 그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를 빌리면 구원 얻는다. 또 한가지 구원 얻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런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육신주권이 다양한 장로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마음이 욱적하고 욱적할 때는 이 책을 읽어보면 은혜가 되고 어떨 때는 이 책을 읽어보면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책에 많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이 책에 많이 은혜를 받고 다른 거죠. 다른 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 육신주권 장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여러분 다 외우십시오. 따라해볼까요? 장세기부터 게시록까지 다 외우자. 시작! 한 번만 더 외우는 게 실력이다. 그리고 성경 찾기 대회를 한 번 열 텐데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 휴고전 하면 탁 찾아야 돼요. 세 번을 넘기면 안 돼요. 넘겼다가 넘겼다가 이건 실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이 몸에 탁 익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찾다가 안 찾으면 내 성경이 아니라 그러지 마시고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어디를 찾아도 타나. 오바데서 하면 막 그냥 홈빛댁산하고 땅 땅 땅 오바데서 거 어딨나 막 처음서부터 목차도 그러지 말고요. 오바데서 하면 쫙 써요.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상 찾으십사 하면 빨리 한 번에 찾으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사전을 잘 찾습니다. 사전을 탁 낸다가 앞으로 갔으면 뒤를 탁 낸다가 세 번째 딱 가면 거기 탁 나가야 돼요. 영어 잘하는 기관이 하도 잘 찾았습니다. 살림 잘하는 사람은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물건 딱 뜯거래야 돼요. 여러분 정리를 잘하는 게 살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두었는지 잘 알아요. 저는 차 트렁크를 정리를 안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내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적게 찾습니다. 저는 이사할 때만 책장 검미하고 다음에 이사해야만 책장 검미하고 딱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책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이게 잘하는 거야. 크기 맞춰 다 맞춰 놨는데 찾으려는 게 없어. 책을 크기 맞춰서 내용에 관계없이 크기를 맞춰 다 놨는데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굉장히 줄도 많이 그져있고 굉장히 좋은 가식성경 가져있는데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실력을 갖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 보십시오. 구약은 39건 신약은 27건 이 성경의 역사를 따라 시대를 나눠보면 제가 지금부터 옛날 이야기식으로 쓰지 말고 들으세요. 조금 있다가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 성경의 창세가 말라기까지 옛날 이야기식으로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식으로 두런두런 이야기할 테니까 제가 한 번 따라해봐 많이 따라해둘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샘 손을 딱 들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샘 반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그냥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장교시대 족장시대 추리학회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두녀노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규환시대 침묵시대 이것을 이야기로 꾸며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했는데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고 첫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고 셋째 날은 지어 바다를 창조하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어요. 다섯째 날은 어류와 조를 창조하고 여섯째 날은 짐승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 인간을 창조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의 이름을 아담 여자 이름을 하와 아담 하와 하와 흘려갑니다. 그들에게 명명을 주셨는데 동산나무의 모든 칠관을 다 따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관을 따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가 그 말씀을 어기고 아담도 어겨서 그 말씀을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선이 쫓겨나게 됐죠. 에덴 동선이 쫓겨난 인간은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를 말하고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창세기 4장 이랬는데 4장 처음에는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처지주셨다. 형 가인 동생 아벨 가인 아벨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그렇게까지 자기 동생을 죽인다. 자기 동생까지 또 예배되는 장소에서 죽이겠다는 결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이유는 다 죄의 기록입니다. 죄가 너무너무 관영해서 7장에 홍수를 내려서 낳기 시작하죠. 9장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홍수 물로 너희를 면하지 않겠다.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어느정도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아서 와론은 무너지죠. 그때 언어가 흩어지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까닭도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란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온 인류의 역사 창조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을 1장부터 11장에 기억합니다. 1장부터 11장 이게 바로 창조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인간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여 없이 많은 인류 가운데 인류 가운데 저 갈대가 우루에 사는 한 사람을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디에 거하냐면 고셉 땅에 갑니다. 고셉 땅에 거했습니다. 고셉 땅에 거하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상 잘해줬어요. 왜?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50년 100년이 지나다 사람들은 요셉을 지어 못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을 시킨다. 이를 시킨다. 비동과 라암셋이란 국고성을 살아. 열심히 일하죠. 힘들죠. 옛날에는 잘못해서 살았는데 힘드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후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예비해서 보는데 그가 바로 모시를 했죠. 모세가 40살까지 애굽에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갔다가 80년 살았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40년 거하게 되는데 모세 때문에 가난한 땅에 들어간 이루부터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애굽 땅에 들어간 이루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기간이 약 400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도박금 그래서 그것을 출애 애굽 생활이고요 거기서 모세가 나와서 모세를 중심으로 40년 동안 추래극과 광야시대 추래극과 광야시대 잘 살았어요 광야시대를 산 이후에 모세가 대장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어디 앞에 모아옥 땅에 오는거죠 40년이 지나서 모아옥 땅에 왔어요 지도를 조금 있다가 보면 알겠지만요 모아옥 땅 옆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모세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그 이후에 여우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 입성 하면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이것을 정복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복시대 시작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잘했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고생했고 옛날에 430년 고생했으니까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참 사람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하느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더니 하느님이 벌을 내리세요 벌을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또 리더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출해줘요 리더를 구출해주니까 너무 또 평안하니까 또 죄를 줘요 죄를 지고 하느님한테 때리세요 그랬더니 또 살려주십시오 또 리더를 보내요 그래서 12명의 리더를 그때그때마다 보냈는데 그러니까 사사하라고 말합니다 사사 사사 12명의 사사들을 보냈어요 온리엘 에웃 선발 두보랑 쫙 보냈어요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삼손 때 보니까 블레이전에는 왕이 있거든요 왕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는 왕이 없거든요 부왕인거에요 저들은 왕이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우리는 맨날 그냥 살다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사사가 나타나서 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끝이에요 또 죄짓고 그래서 열세 번째 사사이면서 예언자인 사무엘에게 가서 백성의 요청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우시다 왕을 세우자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사울왕 다음에 다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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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 그래서 이것을 단일 왕국시대 나라가 갈라지지 않은 시대에다가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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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국시대 단일 왕국시대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사람들이 찾아갔죠 당신 와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일을 많이 시켰으니까 좀 우리 일 좀 시키지 마십시오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말도 듣고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젊은 사람의 말을 듣죠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이 찻집으로 너를 치게 했다면 나는 전갈로 너를 치게 하리라 겁주죠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늘 지파들이 독립한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갈랐어 남쪽에 두 지파가 있고 북쪽에 있는 늘 지파가 갈랐어 남과 북이 갈랐어 그때부터 그때부터 남쪽은 유다라라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걸 다음주에 분열방국시대 분열방국시대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 북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엘 북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르르보압니다 남쪽 초대왕은 르르보압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따로따로 분열방국시대로 가는데 북쪽이 먼저 멸망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 북쪽은 멸망한데 북쪽은 어느 나라 멸망하냐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조금 있다가 잠깐 쉬었다고 볼텐데요 지도를 보면 왜 아수르에게 북쪽이 망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아비식으로 북쪽이 아수르에게 망한 뒤에 남쪽은 어디에 말하냐면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망하더라도 망하는 모습과 결과가 다릅니다 북쪽은요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아수르에게 어떤 정책을 펴냐면 혼혈정책을 펴낸다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성민이냐 남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시키는 거예요 피를 섞어버리니까 선민사생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피를 하느님의 피를 받은 백성이다 이게 다 깨지죠 완전히 민족성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북쪽의 중심 도시가 사망해야 됩니다 남쪽은 남쪽은 그 이후에 한 백몇 년 후에 무너지는데 남쪽을 무너뜨린 바벨론은 혼혈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영체 포로정책을 씁니다 그때 똑똑한 사람들을 다 뽑아갑니다 그때 뽑혀간 사람이 다니엘도 뽑혀가고 에스나 뽑혀가고 에스겔 다 뽑혀가고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거하죠 70년간에 돌아오고 보니까 돌아오고 보니까 여러분 돌아오기까지 바벨론에 끌려가서 한 70년 동안은 포로시대라고 합니다 포로시대 포로시대 그때 가입했던 사람들이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이 돌아오고 보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보니까 뭐가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성벽이 또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세 가지가 무너졌어요 자존심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일으켜 세우기 시작해요 그걸 가르쳐서 포로 귀한 시대다 포로 귀한 시대 시작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세우는지 아세요 수룩바벨이라는 사람이 집게 만들고 그때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외친 사람이 하스겔 그 다음에 성벽은 두 가지예요 누에미아가 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은 누가 만들어요 에스라가 만듭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민족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남쪽 유단은요 피를 섰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자존심도 재건하는데 특별히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때 북쪽 사람이 왔어요 우리도 성전 같이 지읍시다 남쪽이 반대한다 당신들은 피가 섞인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줄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남과 북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 사마리아 사람 하면 피가 섞인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데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죠 예수님 물 좀 주소 그랬더니 여인이 당신이 유다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 좀 달라는가 그런 배경이 다 그죠 피가 섞인 민족 그때부터 이전 그 이후에 성전 짓고 난 한 80년 이후에 말라기란 선지자가 예라는데 말라기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 오기 전에 한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다 그걸 엘리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의 사람을 말하는데 세례요한을 가르쳐죠 그가 예언한 이후에 4백년 동안은 예언자가 없습니다 4백년 동안 예언자가 없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 바로 전에 세례요한이 나타나죠 말라기 이후에 예언자가 없고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백년을 침묵시대가 합니다 침묵시대 그 침묵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 한 70년경에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로마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게 되고 그 전에 로마 이전에 바벨론에서 왜 호루가 돌아오느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기 때문에 바벨론은 호루 정책을 썼고 아수로는 호루 정책을 썼는데 페르시아는 어떤 영국에서 호루 귀환 정책 각자가 각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사이드에서 고래소였는데 그 왕이 명을 위해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로마 시대 로마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받고 당하고 그때부터 열두 제자가 보금을 전포하고 보금을 전포하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바울이라는 걸출한 제자가 나타나서 소아시아로 가고 소아시아에서 1차 전문이 끝나는데 전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환을 막아서 유럽당으로 가고 유럽당으로 가고 포로가 돼서 또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고 스페인까지 가면서 그가 거기까지 마쳤는데 성령이 거기까지죠 그 이후에 믿은 사람이 전세계를 퍼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죠 우리가 또 가는 거죠 지금도 성경의 역사는 기록되고 있죠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